먼저 집 근처에서 채집을 할 겁니다 목표는 깔때기 거미 하지만 탈피 껍질만 계속 보입니다 근데 노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채집지에서는 홍진의 두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미 두마리를 잡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생물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이치 세팅을 해볼겁니다 제가 총 다섯마리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몸을 말고 있죠 이 노래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너무 짧고 뭐가 별로 없죠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내기 전에 쿠키 사진 한번씩 보고 가세요 지금 거미 한마리가 탈피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찍었고 따로 채집을 갔는데 채집한 녀석이 밀엄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